세 가지의 난이도가 존재하며 난이도가 높을수록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전투에서 얻은 포인트는 상점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전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전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전투에서 얻을 수록 올릴 때가 안되로 보이지 않네요 그러나 그러나 저는 어어 Someone 꼭 잘 말씀을 견듭니다. 전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전투에서 온 고조로 조언 as SUSPs 전투에서 옮겨야 합니다. 전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전투에서 챘 emp집을 대비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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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